성립됐다 클템 리신 아닙니까? 클템 스킨 나왔네요 저희 클템 어 역시 리신은 주먹질이죠 그쵸 왜 발대 자 클템 스킨 나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우리 이현회설이 이 스킨 제작에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때? 아 이러면 스킨 스킨 그 어떤 수익을 저랑 좀 나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 리신 상당히 매섭습니다 스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라인전이 강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정화가 있어요 리신 헬프 이크 어 역으로 자 추가 딜이 다음 음팡 짭 짭 원투 예 맞았어요 와치에 리신 네 주먹질이 살아있네요 네 클템 리신 입으로는 잘하네요 네 정확하네 음파를 연속으로 계속 맞췄던게 컸습니다 맞습니다 맞추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니 저거는 못 맞췄어도 사실 왓치가 못했다기보다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저 각도에서 저런 식으로 아예 누가 쉽대요 네 그렇죠 네 아 미드에서 먼저 공이 잡힐뿌렸는데 하여튼 왓치에 성공률 정말 낮은 음파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키를 기록했습니다 4 4 4 5